안녕하세요. 무슨 말씀입니다. 독도입니다. 독도의 몬스터 에너지 스타일의 바디인데요. 독도 차량은 99,000원인데요. 밧데리라든가 조종기만 빼고 다 있어요. 모터, 변속기, 그리고 서포트 있습니다. 요거 따로 옵션을 받으셨는데요. 요거는 삐삐랑 밧데리만 사라졌고요. 그리고 바디, 이쁜 바디인데 조종기에 이미 있으신 분이에요. 조종기에 이미 있기 때문에 바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께서 조종기만 있으면 바로 주행되나 제품이기 때문에 형님께서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1, 2채널만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다. 자, 바디 잘 꿇게. 바디팬도 됐으니까요. 자,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품 이름은 바로 독도. 독도2. 독도2. 그 다음에 바디는 약 한 10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많이 구매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독도입니다. 독도2 유튜브에다가 RC라이프에다가 RC라이프 독도2 위에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케이.